아 그러면 코스북 움직였다가 저 사람이 치는 거 보고 수요층 준비하고 어렵지 않아요 안 해봐서 어려운 거지 게임하면 진짜 게임하잖아요 이거 오늘 배운 거 보인다 준비 언니 한번 잡아볼게 이번에 제가 여기서 치고 여기서 치고 여기서 칠 거예요 이렇게 이동하면서 준비 가볼게요 저번에 이래서 우리가 졌잖아 그러면 좀 더 과감하게 좀 더 힘있게 다시 좋아요 다시 좀 더 힘있게 다시 얘를 내리는 게 아니고 내가 저번 시간에 뭐라 했는데 헤드가 내려와야 돼 다시 더 세게 치해 이거 끝내려고 해봐 끝내려고 더 끝내야지 다시 그림을 세게 치고 계시면 안 돼요 지금 칠 때 만 잡아야 칠 때 만 다시 여기 다시 앞에서 스윙 다시 또 너무 약해 아 애기 푸시 애기 푸시 다시 조금 더 강하게 쥐어봐요 마지막에 네 잘했어요 다시 조금 더 강하게 자 연타 준비 다시 잘했어요 한 번 더 준비 다시 밀리면 안 되지 타이밍을 좀 빨리 잡아 늦추지 말고 바로 다시 근데 약하기 싫어하고는 안 했는데 하나 뺐다 대비하셔야 돼요 이거 이리 와 준비 준비 너무 약해 스윙을 작게 하면 준비 시간은 빠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얘네가 치기 편하게 공이 가는 거 아니야 스윙을 작게 할 필요는 없어요 빠르게 하면 돼 크고 빠르게 공 수비 한 번 해보세요 지금 딱 요 정도거든요 치기 쉽죠 그쵸 힘이 요 정도야 받아봐요 다시 이렇게 걸려도 크게 크게 가야돼요 다시 준비 어우 준비 그 다음에 어쩔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만 이렇게 잡아놓고 치고 웬만하면 크게 크게 가야돼 크게 크게 가야돼 크게 그 다음에 코스도 봐야되고 구조를 잘 생각해보면 답은 다 나와있는거에요 준비 한 번 해봐요 여기서 그 가운데 가보세요 수비 준비 한 번 해보세요 좀 더 앞에서 좀 더 왼쪽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제가 공을 이쪽으로 주잖아요 무조건 무조건 이리 와 드라이브 수비를 걸려면 나는 여기 치고 여기 치고 여기를 보면 되는거에요 또 하나 둘이 하나 둘 아니면 여기 치고 또 여기 봐도 돼 아니면 내가 이동하고 싶어 여기 치고 여기 보면 되고 내가 침 방향으로 공이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준비 한 번 해봐요 준비 한 번 해봐요 다시 또 이런 식으로 오케이 다시 이런 식으로 보고 라인을 보고 하고 준비 보고 하고 오케이 네 이걸 오늘 한 번 적용해 봅시다 네 지금 하는 펌프 훈련에서 이 스트로크를 구사를 해주셔야 돼요 네 027은 똑같이 확인하고 오케이 네 1 2 3 네 아 받을거에요 코치님이 어 제가 받을거에요 네 다시 왠만한 포핸드로 한 번에 확인하고 준비 코스 코스 좋아좋아 준비 다시 이거 뭐야 스윙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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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다시 잘했어요 한 번 더 바이 바이 코스 봐야되요 세 개만 때리지 말고 그렇지 잘했어요 바이 깜이 조금만 뒤로 어 어이 잘 받다 그렇지 이것도 세게만 때리지 말고 호스 보고 때려야되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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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어이 다시 이건 안되요 이거 왜 이렇게 어떻게 쳐야되 이거 이렇게 놓으면 되지 아니면 잡아놓고 치거나 와 와 밀렸다 시작 어이 어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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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돼 옳지 이 정도면 돼 반대쪽 네 통과 좋다 이거 잘했어요 좋아졌네 반대쪽도 똑같이 네 포인트로 네 포인트 더 뒤로 준비 아 소리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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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진거야 이미 내가 대가 커터하지 약해서 그래요? 약하죠 어이 내가 앞에서 칠 정도면 약한거야 저를 밀리게 해야지 어이 운이 좋았어요 네 아이씨 아이씨 코스 왜 안봐 코스 코스를 좀 봐봐 네 코스를 어이 다시 코스 제가 공을 지금 어디서 쳤어요? 이쪽에서 이러면 해야지 그렇지 그러면 다시 일로 공이 오잖아 네 몰면 되지 그렇지 준비 다시 아이씨 아이씨 잘했어요 괜찮아 너무 약해서 그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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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하지 말고 아이씨 아이씨 팔은 움직이세요 그렇지 앞에 두고 서서 치지만 움직여봐 그렇지 그렇지 빨리 치워야지 앞에 두고 앞에 두고 누른다가 아니야 스매싱 푸시 누른다가 아니야 보낸다야 무조건 앞으로야 내가 일단 밖에끔 만들어야지 꽂아서 뭐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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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지 마요 누른다잖아 이건 이거 누른거에요 라켓면 라켓면이 여기 있잖아 이건 누른다지 보낸다는 라켓면이 여기겠지 내가 공을 눌러서 맞추면 라켓면이 수직으로 내려가고 내가 앞으로 맞추면 얘가 그대로 떨어진다고 헤드가 안 나오는거네 아예 지금 맞아요 맞아요 질문있습니다 이건 나오나요 헤드가? 거긴 나왔어요 오케이 됐어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었어요 거짓말을 못 쳐가지고 아